멜로롱 멜로롱 들어보자 소련님! 아름다워 소련님! 정말 아름다웠어 난 호남이라도 소음이라서 압박 우리 공ję 공유 ad York 그리고 복부 ziękuję 그냥 잡아봐 언니 현실 너무 웃어요!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. 즐거웠어요.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. 원곡이랑 뮤지컬이랑 또 다른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남녀노우스 부분 없이. 정말 재미있었어요. 정말 이상한 거로 재미있었어요. 정말. 북소리. 북소리가. 심지어. 너무 재미있었어요. 기회가 됐다면요. 다시 보여주고 싶어요. 100점이야. 90점. 29점? 별 5개. 지금 5개? 좋았어요. 100점 만지면 100점. 최고.